로라실? 로라까요? 바랄라를 새벽 3시 시작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? 일반 게임 승리시 3만원, 패배시 어시당 2천원 저 여기 추가 미션으로 딜량 2등시대일 2만원이요 게임 시작하고 1분 안에 상대 5명 중 가장 데스 많이 할 사람 맞추면 만원 벌레찾기 게임이네 이번 게임 트리플킬 5천원, 펜타 만원 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, 그래? 아, 이거 잠깐 돈 걸릴 자. 신중하게 하자 5분 안에 채워야 되거든? 야, 빨리 빨리 누가 못하니까 누굴 조질 수 있을까? 전멸, 전멸수라고? 왜 갑자기.. 잠깐만 이제 상대팀 최다 데스 예상자 선택하시죠 난 케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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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힐 데스야 지금 상태로 저기 지금 상태로 서렌처럼 돈 따낼 수 있어 날려보실 이거 킬각이거든요 가능하겠어 어떻게 킬각이야 일단 지금 안되겠다 여길 억수했겠죠 나이스 절대 안 돼요 아야 어휴 아 시발 꺼 편집해야지 할인도 없다 암 길가 열릴 수 있는데? 아 잠깐 풀 안 써도 되는데? 아 죄송해요 종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아 예 어 뒤에 아지르 아아악 내가 서포트 해줄테니까 먹어 벨코즈 서포트 전향 널어줘겠다 벨코즈 케넨 미드 1랑 2등 할 수 있을까? 안될 것 같아 친구야 너무 깊으신 거 아니에요? 깊으신 거 같은데? 너무 깊어 친구야 너무 깊으면 피나 참 잘 맞춰 진짜 쪼가 하나 잘한다 이거 진짜 개잘해 쪼 월클이야 암흠 할 수 있나? 할 수 있나? 할 수 있나요? 아니 진짜 해? 나이스 나이스 여깄다 뭐해 뭐해 가봐요 가봐요 아 못쓰다 먹을걸 지금 바론 지금 바론 마샤아 강타운데? 가능?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데스 1등 케넨 케넨만 조져 더 조지면 되겠다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 아이요 오케이 나이스 바로요 바로요 바로 들어야죠 우리 드로이드 쓰는 스킬이 없어요 아아 나이스 2 아아 아아 이기나? 이거 끝내면 아닌 거 아니야? 이거는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끝내면 산마이들 이상 먹고 뽑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대단했다 아아 아아 아 방금 그것 때문에 안 끝날뻔했다 나도 지금 내가 딜향을 튀길 것 같아 나 지금 더 이상 딜하면 안 돼. 근데 내가 딜 안 하잖아? 저. 안 돼 나 죽네. 진끄스 다 쓸어. 진끄스 다 쓸어. 진끄스 아니. 다 쓸어. 다 쓸어. 다 쓸어. 5천 원. 이제 봐야 돼. 이제 봐야 돼. 다 쓸어. 와 켄앤 9대수. 솔직히 딜 양상만 알았어. 여러분. 지금 하시는 분들. 카톡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고요. 계좌번호 주세요.